광주를 대표하는 국제 미술축제 아트광주24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갤러리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한 이번 행사는 나흘 동안 이어지는데요. 특히 올해는 지역 미술계와의 협업을 강화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각양각색의 그림들로 가득한 전시장이 미술 애호가들로 북적입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국제 아트페어 아트광주24가 나흘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아트페어는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축제라는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인 113개 부스를 선보입니다. 특히 지역 컬렉터들의 소장품을 소개하는 프로포즈전과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라이징스타전 등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국외 갤러리 10곳도 다양한 화풍의 작품을 선보이며 신선한 매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장래의 미술 전시 작품을 함께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장르와 함께 이렇게 겨루할 수 있어서 어떤 새로운 영감을 얻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반 관람객들을 위한 문화 클래스와 체험부스도 마련돼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평소에 볼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어서 참 그런 좋은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아트페어는 광주 비엔날레 티켓이 있는 관람객에게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 미술계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남 최대 국제 아트페어인 아트광주24는 오는 13일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